잠시만요 예수님은 다시 가리지 못하는데 나는 이제 수고해지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 форм아 너 왜 그렇게 생각해? 난 내 편하고 너는 못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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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부터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야 네, 네 여기 있는 게 가장 пов현내려는? 네 이 아저씨는 그 아저씨가 그렇고 이 아저씨가 가장 좋아하는 게 가장 좋아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제가 알게라 그거는? 그러면 이 아저씨가 가장 좋아하는 게 좋은 거고 아저씨가 가장 좋아하는 거고 알게라 6월 5일에 오, 갤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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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갤러